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택근무로 좀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좀 특화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단어 암기 수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수능 8천 단어를 장기 기억시키는 일은 1등급 아이들만 가능한 일이고 학교와 학원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중재, 잠실, 대치, 반포, 역삼쪽 아이들이 많이 수강했습니다 방법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해서 문의 상담을 받은 뒤에 고교생 100만원, 중학생 80만원, 초다생 70만원을 받습니다 교재를 발송해드리고 담당 단어쌤을 연결해드립니다 단어쌤은 학생과 스케줄을 잡고 진도 6시간 반복 8시간 총 14시간을 수업해줍니다 수업은 줌을 통해서 하고 방식도 간단합니다 선생님은 단어 컨텐츠 서버에 접속하고 단어 컨텐츠를 틀어줍니다 학생은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동으로 단어 암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단어쌤에게 매월 초 지난달 페이를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과 한번 수업을 했다면 총 14시간 페이를 취급해드립니다 저는 얼마의 수익을 얻게 될까요? 저는 몇 시간 일을 하였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